아이고 참말로 속상해 죽겠다 어째 이렇게 감이 없노 아이고 참말로 여보야 아이고 따스물 좀 없나 따스물? 죽고 싶더나? 응? 요편에는 품돈이라도 벌어보겠다고 새벽부터 나가서 이 난리를 치고 오는데 집안의 가정이라는 인간이 해가 중천인데도 차 차까지 잡아놔서 뭐? 따스물? 군복 수선하는 일감 없던가? 아니 당신 손심으로 원하는대로 받을텐디 일감이 없단다 들러붙는 사람들이 많아서 내 차지까지는 없다고 알았다고 아이고 참말로 아이고 아이고 정신 좀 차리고 나가서 일 좀 잡아봐라 개고 중학교 입학금 만들라면 도둑질이라도 해볼 뻔이다 지금 아이고 속상해 죽겠다 참말로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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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경수님도 계셨나요? 잔익임씨가 여긴 우찬일인겨 형님 나랑 일 좀 가야되겠는데 꽃동산 누없어 알죠? 응 아 오늘 대거 내려가는데 이 색스폰 주저가 없대요 갈거죠? 아아 참말인가? 아이고 뭐하고있노 버딱 준비하지않고 아이고 참맥임 참맥아래 구세지네 아이고 형님 네 그럼 아이고 아이고 참맥임씨 으악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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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! 아이 뭐합니까! 빨리 앞장 쓰자고! 야! 가디님! 후드님 갖고 놔야 돼! 빨리 좀! 여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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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!